무슨 일로 쉬는 날 우리 집까지 왔어? 저... 검은다리꼴 마을이요. 그 마을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건가요? 그 마을은 갑자기 왜?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왜 그 마을이 궁금한 건데?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1991년도 그 마을이 개불가 사업 추진 중에 안 좋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지. 증거 없으니까 가세요. 안 좋은 사건이요?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? 여기요. 누군가 공동의물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느끼더라고. 왜 대체 죽어 이런 짓을... 또 마을 사람 몇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. 사람이 죽었다고요? 왜죠?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고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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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도 않았으니까